안녕하세요. 큰달걀의 쿠킹대회입니다. 양파 큰 거 1개는 원형으로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넓은 팬 바닥에 깔아주고요. 수육용 통삼겹살 800g입니다. 높이는 3cm고 4cm 간격으로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양파 위에 올려주겠습니다. 대파 1분의 1대는 길게 잘라주고요. 삼겹살 옆쪽과 사이사이에 끼워서 대파향이 배이게 해줄게요. 삼겹살 위에 소금을 뿌려주겠습니다. 후춧가루도 뿌려줄게요. 그리고 삼겹살 위에 월계수잎 한장씩 올려줄게요. 대파도 올려줄게요. 뚜껑 덮어서 40분간 쪄주겠습니다. 불은 최대한 약불로 해주시는데 팬에 닿을까 말까한 불로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부추 한단 200g이고요. 5에서 6cm 간격으로 잘라주겠습니다. 20분이 지난 후에 뚜껑 열어서 부추를 삼겹살 위에 가지런히 올려주겠습니다. 다시 뚜껑 덮어서 나머지 20분 쪄줄게요. 총 40분 지나서 뚜껑 열어보면 맛있는 삼겹살 수육이 완성됐습니다. 먼저 접시에 부추를 깔아주고요. 수육도 잘라보면 정말 잘 익었습니다. 부드럽고 잡내 하나도 안나고 육즙이 넘쳐납니다. 이 수육을 접시에 이쁘게 담아보겠습니다. 몸에 좋은 부추가 돼지고기와 찰떡궁합인거 잘 알고 계시죠? 간장소스에 부추와 삼겹살 수육을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건강하고 환상적인 부추 수육을 40분 만에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맛있게 요리해서 드세요. 최고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